자 그러면은 아스타로트 오리진의 액션 포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비행 형태에서 바로 요 포즈를 한번 취해보고 싶네요.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고개가 약간 위를 보는 듯한 느낌의 칼을 들어주고요. 허리를 살짝 꺾으면서 날개가 생각보다 자유자재로 잘 움직여주네요. 의외로 조금 더 액션을 가미해서 베이스 위에 올려보도록 하죠. 약간 위에서 보는 게 낫겠네요. 자 요렇게 해서 오케이 완성했습니다. 고개를 조금 더 들어주면은 더 완벽할 것 같아요. 됐습니다. 완성! 일어나요 나의 그대요 볼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 하고 있잖아 우리 항상 나와 함께 한답고 우리 항상 나와 함께 한답고